자 1번 질럿드라곤, 2번 스카우트 자 골라보세요 자 1번은 질럿드라곤 2번은 스카우트 상대가 좋으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 문진에 일단 파일럿을 짓고요 템플빌드야? 템플빌드? 본진 플레이지 뭐 스카우트를 하자 1번, 아 2번 드라곤을 하자 1번 2번? 아니야 관심 없어 일단은 게이트 짓자 게이트웨이 일단 어차피 상대가 적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어 상대방이 어 보자 몇 시 있으려나? 5로 먼저 가볼까? 스카우트에요? 오케이 결판은 스카우트 필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럿 짓고요 상대방이 저한테 욕할 수도 있거든요 자 질럿을 찍어서 질럿을 찍어서 따스에 가고요 볼까 없네요 몇 시에 있으려나? 상대는 지금 어 대각선이네 자 대각선이에요 일단 자 대각선이기 때문에 어 초반에 링은 좀 빨리 양을 했네 질럿을 한번 돌려볼까? 네 대각선이랑 서로 멀잖아 그래서 엇박자로 돌리기 싫어 앞마당이네요 오버풀 앞마당이네요 오버풀 링이 나올텐데 좀 있으면 링이 나오네요 4마리까지 나왔죠 자 뺄게요 그냥 아 2컨 잘하는데 가로에 있는 척 왼쪽으로 꽂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파일런 지워놓고 어 정찰 왔다 상대 와 고수인데 일단 질럿 돌려서 상대방 시야를 피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대방도 어 질럿 돌리는거 아는데? 잠깐만 오 잘하네 근데 루치가 굉장히 빠르네요 세트맨 인정 안 뺐네 오케이 내가 이득 한마디 돌려놓고 변제를 좀 해줄게요 하나만 잡아도 이득입니다 저는 하나만 잡아도 이득입니다 저는 좁은대로 가서 신한을 벌어주고요 홀드 그리고 햄질러 출발 후속으로 방어 그리고 후속으로 방어 그리고 스타게이지도 완성되면 스카우트 형님을 소환하겠습니다 스카우트 스카우트 후속으로 방어하고 멀티는 천천히 먹을게요 후속으로 방어하고 후속으로 방어하고 왕게이트인 걸 알아서 상대가 각 드론을 빼거든요 어? 한낱 잡아주고요 가는 길에 최대한 돌려주면서 시간을 머세요 이거 자체가 나의 전략을 위한 시간벌기용이야 시간을 잘 걸었죠? 조금 데서 이렇게 싸우시고요 상대가 링을 많이 찍으니까 캐논을 받고 멀티를 할게요 스카우트는 좀 쉬면서 하나만 찍어야 돼 궁이 너무 없어 멀티를 못해 내가 상대가 링 올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할게요 파업으로 오버를 잡아주면서 봅시다 링이 나오나 안옵나오나 오버가 어디갔냐? 숨겼나? 두개 박아놓고 안전하게 멀티를 먼저 할까 멀티를 하고 이 나바에서 드론이랑 링이 나올거거든요 뭐가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오버가 어디갔냐 일단 좀 볼게요 뭐가 나오나 히드라 밑에는 있네 히드라 히드라 히드라가 빠른데 히드라가 빠른데 히드라까지 지워주면서 이러면서 이제 공업 눌러주고요 오버가 어디갔냐 오버가 어디갔냐 오버가 어디갔냐 오버가 더 없나요 어디 없나보네 안보이네요 상대가 올인할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게요 질러 죽어주면서 나이스 오버로드 차아 컨트롤 컨트롤 일단 제가 컨트롤 예사롭지 않지? 아 오케이 나의 컨트롤이 예사롭지 않지? 아 오케이 소급 기지까지 지워줄게요 상대가 방심했거든요 저거 안했네 안했네 히드라가 꽤 많아서 캐논을 눌러줄게요 6캐논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올인할 수 있어서 레어가 없잖아 히드라를 많이 뽑는거라 모아주고요 정차를 좀 잘 해보겠습니다 링 한마리 던졌죠 이거는 상대가 여차하면 죽이겠다 마인드인데 내가 퀴논이 많은 걸 봤단 말이지 그래서 드론 질 수도 있어 더 많이 짓는다 무서운 느낌 아 뭐야 셋이 멀티가 있네 뭐야 멀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멀티가 있네 드론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 드론 째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드론 째네 크롬 시도 나이스 1킬 아동까지 갈게요 저도 스파웃으로 게임을 못 끝내니까 아동까지 가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오버로드 제거하고 다크 찍고 멀티 해야겠다 나도 다크 찍고 일단은 주변에 있는거 좀 정리하면서 공격까지 눌러줄게요 일단 스카우트로 시간을 걸어놓고 자 다크까지 올려주면서 스카우트 소급이 되면은 상대가 쉽게 못 오거든요 히드랄 막아야되서 오네요 오면은 나도 빈집하면 돼 오네요 입구에 캐논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히드라가 꽤 많죠 근데 저도 후속으로 다크 찍으면 돼서 그냥 막아요 히드라가 계속 온다 잠깐만 꽤 많다 잠깐만 자 분노의 러시 옵니다 자 막아줄게요 같이 질라삼류하고 어? 뚫리겠는데? 오케이 자 베이트베이 힌지팀 스카우트 몸빵 자 몸빵 오케이 아스아스 했어 방금 자 질라 몸빵 주고 히터 컨트롤 자 다크 찍고요 공업 다운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오케이 잘 막았죠 해시 멀티까지 현재 자 다크로 이제 방어 여기 오버러드 게이드 타잉 반광 카우트 다크가 아니라 스카우트 다크입니다 조합은 오해철이구나 자 다크로 패스 견제까지 갈게요 자 일단은 스카우트 다크 방광 중에서 조합이 굉장히 좋죠 제가 전체 오버러드 좀 잡아주면서 연샷 1킬입니다 거의 자 두 번 결제까지 해주고요 연결제 여기서 오버가 올거거든요 오버가 오버가 오면은 오버를 잡아줄게요 오버 좌 좌 좌 좌 좌 좌 좌 자 다크 한마리 분진다니 자 나머지는 앞마당으로 가자 자 자 이곳 두론 털어주고요 한마당 자 한마당 귀족하겠는데 이 정도면 네 네 정진 두론까지 썰어주고요 자 자 오버러드 또 오는 길에 잡아주고요 좌 좌 좌 좌 워 서 Angst 아 앞으로 스카우트 덕두 나갔죠? 미안합니다 미안하네요